자 오늘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 오늘 배우는 날이고 7주차죠 근데 이제 밴드 활용 잘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업로드된 문제는 저희가 배우지 않은 문제가 잘못 이제 올라다가도 보니까 잘 모르셨을 거예요 다시 오후에 다른 문제 좀 올려드릴 테니까 감정평가론이고 원래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11월 12월 과정을 7주차로 딱 끝나는데 김포는 좀 8주차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아마 여기만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일찍 근데 좀 어려운 단언이에요 감정평가는 복합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최종 단계에 배워야 될 학문이긴 해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천천히 잘 들어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좀 추가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한 번 이따가 한 번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제가 판단을 해볼게요 자 감정평가라고 하는 건 부동산의 쓸모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쓸모있는 정도를 뭐라 그래요? 쓸모있는 정도 그래요? 효용은 만족을 주는 정도를 효용이라 하고 쓸모있는 정도, 값어치라 그래요 값어치. 이 값어치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가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부동산의 쓸모있는 정도가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값어치를 따지면 뭘로 대신 표현하게 되냐면 가격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나 부동산의 가격은 거의 일치하겠다라고 해서 같은 말로 쓰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가치와 가격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좀 구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쓸모있는 정도라고 얘기하면 값어치, 가치를 얘기하고 자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건 실제로 거래되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얼마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에 거래한 금액이 있겠죠 예를 들면 부동산 하나를 내 5억 주고 샀다 그러면 이제 거래 금액을 우리가 가격이라 그래요 자 가격은 만약에 5억이라고 정했지만 그 부동산의 가치가 물론 이제 우리가 말이 없으면 경제적 가치를 따져요 경제적 가치를 따져봤을 때 반드시 5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는 충분히 사람들한테 6억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급한 사정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은 유동성이 작다 보니까 현금화가 어렵죠 싸게 거래할 수 있죠 또는 친척 간의 거래를 통해서 좀 싸게 거래해서 5억에 거래했다라면 가격은 5억이지만 실제 이 부동산의 쓸모있는 값어치, 가치 경제적 가치는 6억일 수 있잖아요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경향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가치와 가격은 다를 수 있더라고요 거래된 금액은 가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먼저 배울 때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기 전에 일단 감정평가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래된 금액을, 가격을 조사하는 걸 감정평가를 하겠어요? 아니면 부동산의 쓸모있는 정도,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걸 감정평가를 하겠어요? 그렇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금액으로만 표시한 거지 실제 거래된 금액만 조사한 통계자료가 아니에요 쓸모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 자, 첫 번째 가치와 가격의 구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원래 감정평가 이전의 단원에서는 시장론이나 정책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나 부동산의 가격은 일치한다라고 봐도 돼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보니까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으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차가 날 수 있으나 정상적인 거래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긴 시간으로 분단하면 결국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가치와 가격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나 부동산의 가격을 똑같이 봐도 괜찮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차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는 6억인데 거래의 금액은 5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가 반복돼서 긴 시간으로 분단하면 결국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부동산 가치나 가격은 똑같이 봐도 괜찮다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건데 한번 정리해보죠 자 가치는 우리가 쓸모있는 정도 있는 정도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자 가치와 가격 영어로 value 얘는 price 영어 단어가 다르죠 다른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치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만 이 단어에서만 딱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좀 구분될 수 있다 이 단원이 아닌 그 전의 단원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은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자 가치는 쓸모있는 정도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사실 따져보죠 돈을 많이 벌면 경제적 가치가 높아요 이 부동산에서 이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대요 자 그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해야죠 자 근데 과거에 돈 많이 벌었던 게 중요해요 아니면 앞으로 돈 많이 벌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이 부동산의 가치가 높게 되려면 미래에 돈 많이 벌 거라고 이것이 예상되어야만 이 부동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있는 정도는 과거에 아무리 돈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이후에 이제 옆에 쓰레기 매립지가 나타나거나 장례시장에 나타나서 앞으로 돈 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야 낮아요 낮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장례가 중요한 거예요 장례에 기대되는 편이 이 편익은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은 금전적인 거나 금전이거나 비익이거나 금전이거나 돈으로 따지거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거나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걸 모두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걸 편이익을 하고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 이익을 현재의 값어치로 환원은 되돌린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돌린 값을 이걸 가치라고 정의를 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외워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치 쓸모있는 정도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과거에 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돈 벌 거 사실 중요한 건 금전 비금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편익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금전적인 게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벌 수 앞으로 미래에 벌 수 있겠다고 예상되어야만 현재 부동산의 가치 쓸모있는 정도가 높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천천히 설명해주고 있는 건 이 단어들을 그냥 외우면 머릿속에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아 그런 거구나라고 완벽하기는 그렇지 않더라도 대충 아 그런 느낌이구나라는 느낌의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례가 중요한 거고 장례 편익을 언제 값으로 현재 값으로 되돌렸다는 걸 환원이라 그래요 땡겨온 거 우리가 환원이라는 말을 가장 비슷한 다른 말로 쓴다라면 어떤 말을 쓸까요 내가 우리가 이제 화폐의 시장 가치에서 현재 값을 미래로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금액이 커지니까 할증한다 미래를 현재 값으로 당겨올 때 할인한다라 그랬죠 이 환원과 비슷한 말은 할인이란 말이에요 할인 현재 값어치로 미래의 편익을 현재 값으로 할인한 값이다 이 할인이란 말로도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치는 우리가 이제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현재 값 시험 문제 나오면 얘가 많이 나와요 자 장례 편익에 대한 쓸모있는 정도지만 이 장례 미래 값으로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이걸 현재 값으로 당겨온 현재 값이에요 근데 다분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이걸 좀 해석을 해볼 거고 특징은 하나의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 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가치 먼저 보면 가치의 정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나와요 학교는 처음부터 맨 끝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니까 가치는 장례 편익을 언제 값으로 현재 가치 현재 값으로 당겨온 값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그럼 당연히 현재 값인데 여기 보니까 주관적일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고 한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부동산이 있어요 현재 지금 시점이라고 딱 보죠 지금 시점이라고 봤을 때 이 부동산을 보니까 내가 이제 시장에서 이 부동산은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얼마의 돈을 주고서 거래할 수 있을까 이 경제적 가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그래요 이 시장 가치가 만약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부동산은 10억 정도가 값어치가 있겠다라고 10억을 낼 만한 의사가 충분히 다 있어요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이걸 시장 가치라 그래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부동산을 제가 샀는데 어렵게 샀어요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딱 샀어요 그럼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귀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시장에서 10억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100억 줘도 안 팔 거야 나는 평생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부동산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부여되는 가치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용 가치라 그래요 사용 가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예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선물 하나 줬어요 예를 들면 손수건이 만 원짜리인데 시장에서 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딱 선물을 줬어요 야 그럼 난 이건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나에게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 이라고 부여할 수도 있죠 이런 걸 사용 가치라 그래요 사용 가치는 100억일 수도 있어요 100억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돈을 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가서 이 부동산의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리겠죠 은행에서 이 부동산의 판단하는 가치가 또 달라요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어 야 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는 야 내가 8억밖에 인정을 못 해주겠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나라에서 이 부동산에 보유세나 세금을 매길 때 세금을 매길 때 과세 가치라는 걸 정해요 과세 가치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과세 가치는 7억을 매길 수도 있어요 즉 보험 들 때는 또 보험 가치가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시점에 여러 개의 가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치는 한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한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의 종류가 대부분 다양하다 보니까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는 한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고 자 이것들을 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만 한번 따져볼게요 네 가지만 한번 볼 건데 자 그럼 아까 감정평가라는 건 가치를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원하는 가치가 있다라면 그 가치를 평가하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거냐라고 한다라면 이거예요 시장에서 인정받는 경제적 가치가 이게 감정평가하는 기본적인 가치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상 물건에 대한 이제 앞으로 대상 물건이란 말이 나올 건데 감정평가하려는 그 부동산 그 물건을 부동산도 물건 맞아요? 물건 맞죠? 감정평가하려는 그 물건을 대상 물건이라 그래요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뭘 기준으로 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원칙 원칙이라고 해서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하게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다른 가치를 평가해도 괜찮은데 말이 없으면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에서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하니까 그럼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를 법에서 정의해놨어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노란색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시장 가치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 나왔어요 통상적이라는 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나머지는 사실 나머지는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액을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한대요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얘기해요 사실 정상적인 거래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보니까 수요 공급을 우리가 거래라고 하죠 수요 공급이 일어났을 때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났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 금액을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한대요 중요한 건 법에서 시장 가치를 정의할 때 여기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또는 한정적인 시장에서 이런 말 다 틀려요 일반적인 시장이라는 단어를 학문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뭐라 한다? 시장 가치 감정평가는 이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는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후에 외울 필요 없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건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해석하면 돼요 오랜 시간 동안에 물건이 공개된 후에 그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정통한 것은 좀 잘 알고 있는 이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성립될 경우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정상적인 거예요 오랫동안 충분히 공개되어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그러니까 이 거래가 이 거래가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이렇게 거래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래한 걸 기준 잡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되었을 때 이걸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오랜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공개된 후에 잘 알고 있는 여기에 보통 이제 모의고사에 이런 지문도 속여 나오는데 전문가예요 전문가만 거래한 것을 기준 잡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정통한 당사자 이렇게 얘기하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누가 막 강박으로 시켜가지고 억지로 한 거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이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의 가치를 시장 가치라 하고 감정평가의 기준 가치는 원칙을 시장 가치로 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교환 가치는 우리 시험 문제 시장에서는 교환이 일어나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서 거래가 일어나죠 그래서 교환 가치는 시장 가치와 가장 유사한 개념 어떤 물건과 화폐를 교환하는 가치를 우리가 교환 가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환 가치 문제가 나오면 시장 가치와 가장 유사한 개념이다라는 지문만 나올 거니까 더 깊은 것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사용 가치 아까 우리가 연예인이 손수건 하나 줬는데 야 난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만 원짜리지만 이런 걸 이제 개인이 특정하게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를 사용 가치라 그래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나 특정한 투자자의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주관적인 가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을 내가 자수성가에 사서 너무 소중해요 나한테는 이게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이게 소유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나한테 굉장히 큰 행복을 줘요 그럼 여기에 100억이나 1000억을 부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자가 부여하는 가치를 사용 가치 가장 주관적인 가치고 투자 가치도 있어요 투자자가 봤을 때 어? 야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자 투자 가치를 한번 보죠 어떤 투자자가 이 부동산을 보고 어? 투자할 만한 가치가 미래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어? 15억 정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시장 가치를 따져보니까 시장에서는 한 10억 정도의 거래되고 있어요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됐을 때 10억 정도의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데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서 야 이 부동산 15억 가치가 있는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자 그러면 투자 가치가 크죠? 투자를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주관적 가치 근데 어떤 투자자는 A라는 투자자는 15억을 부여할 수도 있죠 근데 B라는 투자자는 야 이거 나중에 잘 안 될 것 같아 투자 가치가 한 5억으로 부여될 수도 있어요 투자자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투자를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또 나오는 것이 투자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보다 크다라면 투자를 뭐한다 채택한다 투자한다를 투자를 채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가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따져볼 것은 자 첫 번째 감정평가는 부동산에 쓸모있는 정도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물론 말이 없으면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치는 여러 종류가 있어 이 중에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라고 할 때 시장 가치가 원칙이다 이걸 평가하는 거고 시장 가치는 무슨 시장에서 여기서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시장 가치라 하고 교환 가치는 시장 가치와 가장 비슷하다 사용 가치는 사용자 투자자 이 사람이 마음대로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사용 가치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투자 가치 이때 이거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를 판단한다고 투자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배웠던 건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수익률로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었죠 이렇게 있을 때 기대는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이 부동산의 미래 10% 정도가 예상된다 이렇게 가중평균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미래 확률을 고려해서 평균값을 구해봤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하는 수익률을 얘기하죠 얘가 만약에 7%만 넘으면 나 투자할 만한 용의가 있어 라고 판단할 때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를 한다죠 이런 거 배웠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투자를 선택하게 되는 여러 가지를 좀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수익률을 바탕으로 투자 판단을 해봤고 가치를 바탕으로 또 투자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잠깐 정의를 해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정리를 해보면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하거나 할인한 값을 얘기하고 이따가 중요하게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어떤 출제자가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내용을 알고 있어라고 한다면 여기서 출발해요 항상 응용된 지문들이 현재 값으로 당겨온 거니까 현재 값이고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죠 특히나 어떤 것이? 사용 가치 같은 거 또는 투자 가치 같은 거 이런 거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한 시점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좀 달라요 가격은 실제 거래가 일어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난 금액 그래서 과거에 실제 지불된 누가 지불하냐면 매수인이 지불하겠죠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을 이 금액을 가격이라 그래요 거래 금액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시점으로 봤을 때 무슨 값이냐면 지불됐다는 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 나타나야 이게 가격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과거 값이에요 그래서 차이 나는 게 가치는 현재 값인데 가격은 과거 값이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할 때는 실제 일어났다 이거 실증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실증적이고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할 때 얘는 한 시점에 한 개만 존재해요 딱 거래된 금액 거래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하고 또 다른 거래가 일어나면 그 시점에서 또 가격 하나만 존재하지 가격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없어요 정확히 4억 8,750만 원에 거래됐어 라는 금액이 딱 구체적인 금액이 딱 그 시점에 거래 시점에 하나만 딱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떤 시점을 두고 보더라도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감정평가에서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감정평가에서 7문제가 나올 때 우리 다 7문제 못 맞춰요 절대로 정말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6문제 맞출 수 있어요 찍어서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지만 한 문제 정도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틀려도 괜찮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했을 때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되냐 그러면 3,4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3,4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 나오면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딱 정리해놔서 이건 좀 확실히 공부해야겠다라고 어려우면 버려도 괜찮아요 어려움까지 다 내 걸로 만들지 못해요 만들었다 해야 돼도 본 시험에 가서는 틀릴 확률이 너무 높아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설명을 듣고 내가 충분히 이 정도는 내가 알 수 있겠네라고 생각되면 이거 나오면 틀리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가치와 가격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가치가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가 기준이다 이때 시장은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고 자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금본은 금본은 가치일까요 가격일까요 거래된 금액을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에 쓸모있는 값어치가 얼마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거래 금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본이다 기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치예요 가격이에요 당연히 가치예요 가치는 사실 시장에서 쓸모있는 정도가 이렇게 정확히 인정받는 가치이지만 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사람들의 당사자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가치로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를 수가 있었던 거지만 근본적으로 기초다 금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치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치는 가격의 기초이자 근본이래요 자 그러면 가치가 높으면 거래되는 금액도 높아져요 당연히 쓸모있는 정도가 만약에 더 높아지면 거래되는 가격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면 부동산의 가격도 당연히 높게 형성될 거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치가 쓸모있는 정도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라는 거래를 통해서 금액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시장에서 화폐 단위로 돈으로 거래가 되어서 거래라는 사건을 통해서 가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개는 야 근본인 건 가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얘가 또 많이 나오죠 가치와 가격을 봤더니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괴리는 차이가 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괴리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은 거래에 의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거래는 사실 여러 개인적인 사정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시장 가치는 10억이지만 9억이 거래할 수도 있고 가격이 9억으로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근데 충분한 시간 동안에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난다라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뭐한다 일치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고 자 출제자가 속임수를 낼 때 쓰는 표현인데 속임수로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여기서 보니까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건 당연히 부동산에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가치 가격 얘기하면 부동산의 가치 가격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화폐 가치라고 나왔어요 화폐 가치와 이 가격은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격 물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웠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동시에 두 가지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했어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물가와 화폐 가치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물가와 화폐 가치는 언제나 반비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물가는 부동산의 가격 물건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와 얘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물가는 뭐 해야 돼요 하락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서 얘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는 얘기고 화폐 가치라는 말 집어넣으면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비례 관계니까 이런 말 넣었을 때 너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못 배웠으면 이거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내는 문제예요 부동산의 가치와 화폐 가치는 다른 얘기예요 돈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 나오면 이제 여러분은 뭐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질문에서 화폐 가치 나왔다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나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물가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다요 이렇게 바로 떠올려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받고 문제 한번 보죠 어찌 되거나 이 가치와 가격의 문제는 부동산은 감정평가에서 가장 처음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출제자가 보너스로 줄 때 내는 문제예요 자 25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죠 자 1번에 보니까 가격은 자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교환은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지불한 금액이다 맞아요 지불된 금액 지불한이니까 언제 시점이에요 과거 시점이에요 과거 값을 얘기하고 자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둘 수 있어요 효용 만족을 주는 정도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용 가치 같은 거 투자 가치 같은 거 이런 건 효용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중요하죠 장래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언제로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죠 이때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모두 포함한다 유형이나 무형이나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자 3번 보죠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에요 과거 값이에요 과거 값이에요 과거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값으로 당겨온 거죠 그래서 가치는 장래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 아니라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값으로 당겨온 값이다 환원한 값이다 할인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시험 문제 3번이 틀린 거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4번에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돼 있을 수 있죠 사용 가치나 투자 가치 같은 거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맞고 주어진 시점에서 여기에 가치는 하나에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일 수밖에 없지만 가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문제 풀어내는데 어렵지 않아야 돼요 가치와 가격에 대한 내용이었고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수업 듣고 나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너무 자잘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어려운 단원이고 누구나 다 어려워해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4문제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계속 설명해 줄 거니까 처음 설명 듣고 이해하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전에 공부를 좀 하셨다거나 워낙 유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거고 우리 정상적으로 학교 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들도 처음 듣고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좀 더 욕심이 있으면 집에서 복습을 한번 또 열심히 해보시고 다음에 좀 더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치 형성 요인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 있고 가치를 발생하는 요인이 있대요 이 두 단어가 다르니까 우리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를 다르게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렇게 좀 집어넣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를 크게 발생 만드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줘서 가치 발생 요인의 여러 개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해서 작동을 해서 가치를 만들고 이 가치가 뭐를 결정해요 가격을 결정해요 이때 우리가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가치가 기초이자 근본이라고 얘기했고 얘와 얘는 단기적으로는 뭐 할 수 있고 괴리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일치하는 경향이 크다 라고 배웠던 거였어요 얘가 높다면 부동산의 가치가 쓸모있는 정도가 높으면 당연히 가격도 높게 형성될 거예요 이걸 배웠던 거고 가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가치를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에게 영향을 줘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암기가 필요해요 형이 일찌개예요 일찜에 있죠 일찜에 알죠 일찜에 있었어요 그런 거 우리 만화에 형이 일찌개인데 발이 이상효유 발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형 일찌개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형 일찌개의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외울 건데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형이 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형에는 일찌개 세 개가 있고 발 이상효유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암기해야 돼요 형 일찌개 발 이상효유 이렇게 가치 형성 요인은 다르게 형성하는데 가치가 이렇게 이런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주택이 있다고 보죠 단독주택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이 있고 미국에 미국에 똑같은 주택이 있어요 가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나라가 다르니까 경제 상황도 다르고 규제나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문화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따라서도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 요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무슨 요인이라고 규정을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나라마다 다른 건 당연한데 이걸 무슨 요인이라 할 거냐라고 할 때 일반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일반 요인이 달라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감정평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볼 거예요 나라가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요인은 따지지 않아요 일반 요인은 형성 요인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따질 때 일반 요인은 따지지 않고 그러면 이제 보죠 우리나라에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있다라면 일반 요인은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들이라면 다 일반 요인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에 따라 같아야 달라요 똑같은 주택이 있는데 강남역 옆에 있고 또는 김포 저쪽에 있다고 해보죠 가치가 다를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서 지역이 달라서 그래요 지역이 다르면 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가장 부동산의 가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지역적인 요인이 가장 커요 이따가 한번 다시 해석해 볼 텐데 그러면 지역마다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걸 이걸 감정평가해서 무슨 요인이 달라서라고 얘기하냐면 지역 요인이 달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 있어요 강남역 옆에 있어요 강남역 옆에 둘 다 위치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위치는 거의 동일해요 지역은 거의 똑같은 지역인데 부동산이 부동산이 똑같은 주택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 내부의 구성요소가 달라요 얘는 천장이 낮고 얘는 천장이 높고 얘는 복도식이고 얘는 계단식이고 얘는 디자인이 별로 좋지 않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이런 차이 부동산마다 같은 지역에 있더라고 해도 부동산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부동산마다 부동산 개별마다 다른 요인을 이걸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같은 지역에 아파트가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따라서 다시 아파트로 얘기하면 얘는 계단식이고 얘는 복도식이래요 얘는 엘리베이터가 빠르고 얘는 엘리베이터가 느려요 얘는 주차장이 몇 개 안 돼 얘는 주차장이 지하 4층까지 있어서 한 세대당 한 세대 이상씩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보안이 최신실이고 얘는 최신실이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겠죠 이런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다 부동산의 가치를 다르게 하는 요인 이 개별 요인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사용될 건데 이 부동산마다의 개별 요인을 결정하는 건 부동산의 내부 요인일까요 외부 요인일까요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내부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별 요인을 결정하는 주로 대부분은 뭐냐면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해요 얘가 앞으로 감정평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될 내용이에요 개별 요인을 결정하는 건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가 차지한다 그럼 내부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해석한다면 뭐가 있냐면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을 얘기해요 우리 학문에 이렇게 나와요 설계 설비 형식 구조 디자인 등 근데 이걸 줄여서 우리는 설계 설비 등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설계 설비 등 개별 요인을 결정하는 건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예요 내부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예를 들면 똑같은 30평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죠 아파트가 있는데 30평인데 얘는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화장실이 하나예요 가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무슨 요인이 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요인이 그러면 화장실의 개수가 두 개고 하나다 똑같은 평수에 거의 브랜드도 똑같고 같은 위치에 있지만 가치가 달랐던 건 화장실 개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설계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 설비가 다르다 이걸 내부 구성 요소가 달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이 일치 이게 나라마다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마다 다르게 하는 것을 지역 요인 부동산마다 부동산의 가치를 다르게 하는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이 개별 요인을 결정하는 건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가 대부분이고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 설계 설비 등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치를 다르게 하는 형성 요인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일반 요인은 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부동산을 볼 거니까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인데 둘 중에 부동산의 가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지역 요인일까요 개별 요인일까요 아 그래요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하게 야 화장실 개수 중요하지 내부가 삐까뻔쩍하고 막 대리석 쌓여있고 뭐 최신식 설비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포 저 구석에 아주 엄청나게 막 삐까뻔쩍하게 내부가 막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게 있어요 자 이 녀석과 허물어지기 직전에 그런 부동산이 강남역 옆에 있어요 누가 더 비쌀 것 같아요 강남역 옆이 비싸요 그 이유가 입지적인 지역적인 요인이 훨씬 부동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동에 사는데 아파트가 허물어지기 직전이에요 너무 옛날이고 너무 구조도 엉망이고 화장실도 하난데 구조도 엉망이에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너무 느리고 근데 값어치가 비싸죠 왜 그래요? 지역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 목동이라는 지역에 교육에 있어서 최적화된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사실 개별 요인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외부 환경과의 영향이 더 중요해요 지역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 형성 요인에 형일지계가 있더라 자 이게 같이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줘요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가 커지기 위한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커지려면 어떤 성질들이 있어야 되느냐를 따지려면 이전성이 있어야 돼요 소유권에 이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물건이 내가 좋은 게 있는데 거래할 수가 없어요 토지가 있는데 좋은 땅인데 나라에서 거래를 못하게 했어요 가치가 커져요 커지지 못해요 커지지 못해요 이전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 거래는 소유권의 이전 가능성을 얘기해요 그럼 소유권이라는 건 경제적 측면을 얘기해요 법률적 측면을 얘기해요 법률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적 측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거래가 잘 될수록 가치가 커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돼요 희소해야 된다 우리 값어치를 매길 때 희소성이 곧 값어치를 얘기해요 공기 중요해요? 공기 중요해요? 중요하죠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그런데 공기의 값어치가 얼마예요? 얘기 못 하잖아요 이거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있기 때문에 희소하지 않으면 값어치를 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할수록 값어치가 커지는 거예요 이 희소하다는 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급을 얘기하는데 공급량이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대요 A가 10개고 B는 100개래요 누가 희소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살려는 사람에 비해서 희소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A는 수유를 보니까 살려는 사람이 없어 하나, 하나, 한 사람이 살려고 해요 그런데 10개가 있어 B를 살려는 수유를 보니까 얘가 100만명이 살려 그래요 그런데 100개밖에 없어 누가 희소하다고 하는 거예요? B가 희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몇 개 있다가 희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요에 비해서 희소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니까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에 비해서 누가 부족해야 돼요? 수요가 공급이 부족해야 돼요 공급이 공급이 부족해야죠 팔 게 없을수록 희소한 거예요 살려는 사람 많은데 살려는 욕구는 큰데 여길 만족시켜주는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나 수단이 적은 걸 이걸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그래요 그래서 희소성은 실제로 공급량이 맞냐 적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수요에 비해서 맞냐 적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효용성 아까 얘기했었죠? 뭐라고 해요? 효용? 만족을 주는 정도가 있어야 돼요 만족을 주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커지겠죠 만족을 주는 정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 물건을 살려면 이 물건이 나에게 주는 만족도가 클수록 물건의 값어치를 높게 평가할 거예요 만족을 주는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하나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만족을 주는 정도를 따질 때 효용성을 얘기하는데 부동산의 용도가 있어요 부동산의 용도 용도는 사용 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우리가 건물의 용도를 따질 때 사용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거냐 상업용으로 사용할 거냐 공업용으로 사용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용도예요 농업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보지는 않을 거고 주상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용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주상공으로 구분했다라는 뜻은 당연히 용도에 따라 구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그러면 주거용의 가장 중요한 효용성은 뭘까요? 그래요 주택은 무조건 쾌적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값어치가 많이 올라가면 불편해도 살겠지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살 집을 원할 때는 쾌적한 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쾌적성 상업용은 뭘까요? 상업용 장사한다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장사해요? 돈 벌려고 무조건 수익성이에요 얘는 뭘 따지든지에 관해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예요 공업용은 뭘까요? 공장은 뭐 하는 거예요? 뭔가 만드는 곳이잖아요 만드는데 잘 만들수록 좋은 거예요 공장은 생산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효용성이 다 다를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워야 될까요? 상식으로 외워야 돼요 부동산학계론 내에서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만족을 주는 정도가 커야 되는데 주택에서 생산성 많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공장이 쾌적한 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각 용도에 따라서 이런 만족을 주는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치가 커지려면 쾌적성이 높을수록 만족을 주는 정도가 클수록 값어치가 높게 되겠지라고 해석하는 거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죠 당연히 살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값어치가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이 없어도 유유라는 걸 붙인다 그랬어요 뭐가 있고 사고 싶은 거? 구매 능력이죠 제가 63빌딩을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럼 난 63빌딩 수요자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능력이 없어요 내가 뭐 한 5천억을 구매 이렇게 마련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수요자라고 얘기 못해요 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수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수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네 가지 이상효유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단어 해석 정도예요 단어 이 단어 뜻을 알고 있어 라고 묻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이해하면 되고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뜻이겠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전체는 외워야죠 어떻게? 형일지개가 발이상효유 이렇게 4개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만 없으면 가치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다 만족되는데 거래할 수가 없어요 가치가 크게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하나라도 없으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살 사람이 없어요 가치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다 유효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돼 상호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학자마다 이 3개만 두는 학자도 있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 부동산학계는 학설이 많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면 그걸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4개다 3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3개일 수도 있고 이것까지 포함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발이상효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건 저거 형일찌개 발이상효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나왔다가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다가 올해 안 나왔어요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얘는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냐면 일찌개가 있죠 그런데 무슨 가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가치의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용 가치 투자 가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장부 가치 과세 가치 보험 가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 법률적 가치 뭐 그런 거 아니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줘서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셋 다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하는 요인 세 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다르게 만드는 형성 요인 이렇게 기억할 거고 문제 한번 보죠 우리 배웠던 거 잠깐 해석 한번 하고 이 지문이 나왔어요 가치 형성 요인 나왔어요 형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요? 일찌개 인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자 누가 누구에 영향을 미치냐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형 일찌개 발 이상효유 자 발생 요인에는 이상효유가 있죠 이 상 효 유 이렇게 이상효유가 있다 이전성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효용성 유효소유가 있다 세 개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전성을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전성을 봤더니 이건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에요 거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소유권을 넘길 수 있어야 된다 법률적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 나왔어요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으로 소유권 권리니까 법률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의 이전 가능성을 얘기한다 자 상대적 희소성은 이걸 학문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요와 공급에 비해서 누가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을 해서 등장을 했는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욕구 욕구가 뭐냐면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욕구 수요라는 자체가 어떤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했어요 욕구에 비해 충족시키는 수단 이 수단이 뭘까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 수단이 부족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욕구라는 건 수요를 얘기하고 만족시켜주기 위한 수단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함을 얘기한다를 얘기하는 거고 효용은 소비자를 만족을 주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외워야죠 주거용은 무슨성?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이렇게 따라다닐 거고 유효수요는 구매력을 갖추고 구매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우리 경제론에서는 여기에 유효수요가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구매한 거예요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전적 개념 살려고 하는이라는 게 중요했었어요 문제 한번 보죠 24회 나왔던 거 역시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보너스 유형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거 우리는 아직 감정평가의 1%도 아직 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용 규제된 것 같은 물리적 특성 이건 뭐냐면 앞으로 물리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이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냥 물론 외워도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내가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외우겠다 그러면 이런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물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금간 거 눈에 보여요 무너진 거 눈에 보여요 마모된 거 눈에 보여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건 노화가 됐느냐 마모가 됐느냐 파손이 됐느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 걸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용 규제된 것 같은 부동산은 토지용 규제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거 나와야 돼요 지역 지구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토지에 용도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건 토지 이용을 이렇게 하라라고 규제하기 위한 거예요 주거지역은 주택만 들어와야 되고 공업지역은 공장만 들어와서 주택을 지을 때 1종이냐 2종이냐 전용이냐 일반이냐에 따라서 전용률 건폐율 용적률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죠 나라가 다 이렇게 하라고 규제하고 있어요 토지용 규제 나오면 지역 지구제 같은 법률 법상 제한 및 소유권 법적 특성에 대한 효용에도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그냥 좋은 얘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읽을 필요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물리적이란 표현 나오면 이런 눈에 보이는 노후와 마모 파손 등을 얘기하는 거고 토지용 규제 나오면 지역 지구제고 이런 것들이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당연히 미치겠죠 있으나 없으나 좋은 얘기하는 거고 유효수요란 부동산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맞아요 욕구죠 지불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하죠 이거 뭐 보너스 준거주 출제자가 땡큐 고생했어 라고 하면서 한 문제 준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3번에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이걸 속여내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이거 잘 봐야 되겠죠 아주 당연한 걸 실수하면 안 되니까 공급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 자 효용은 부동산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이거 다 외우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용도에 따른 효용성 만족을 주는 정도가 당연히 용도에 따라 다를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발생 요인들의 상호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맞아요 상호결합이라는 건 네 개 다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배웠는데 뭐 그냥 재밌는 그냥 재밌는 얘기 한 번 잠깐 들은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좀 받고 자 그 다음에 가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형일직의 발이상효유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나중에 감정평가 공부할 때 앞부분도 부담 없이 가볍게 이해하면서 읽어나가서 문제 나오면 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출제자가 이 부분을 냈다는 건 감정평가 어려운 거 하나 던져줄게 라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읽으면서 이해하기만 충분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보죠